네이버를 탈퇴하는 방법은 네이버에서 이렇게 네이버 탈퇴하는 법 이렇게 써도 되겠는데요 제가 동영상으로 어떻게 탈퇴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아이디는 휴대폰당 3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들었다가 쓸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럴 경우에는 먼저 로그인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 내 아이디를 일단은 일로 들어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내 정보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 정보로 들어가면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게 이 밑쪽으로 쭉 내려보세요 그럼 맨 마지막에 네이버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는다면 회원 탈퇴 바로 가기가 있어요 이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이디를 탈퇴할 경우에 재상 및 복구가 불가능하다라고 이런 게 나오고요 또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다 적었으면 안내사항을 모두 확인하였으면 이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누르셔야 되는 거죠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께서는 모든 게시물 같은 걸 지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로 작성한 게 없으면 그냥 놔둬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우고 싶다면 들어가서 지우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안내사항을 모두 확인했으면 이에 동의합니다 하고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한번 비밀번호를 다시 누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탈퇴하는 이유가 뭔지 뭐 이렇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새 아이디를 생성할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탈퇴 확인 이렇게 눌렀습니다 그러면 회원 탈퇴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제가 회원 탈퇴가 됐는지 한번 이걸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어때요? 이제는 다시 들어가지지 않습니다 왜? 이미 탈퇴가 됐거든요 이렇게 네이버에서 탈퇴를 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하고 난 다음에 내 정보에 들어가서 맨 밑에 있는 탈퇴하기를 눌러서 탈퇴를 하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